라스트 이어 시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에 한번 이거 무료 플레이 기간때 해봤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가 아직도 있으려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잠깐만 이거 방 파는게 없어 왜? 아 이거 튜토를 진행을 무조건 해야되는건가? 아 튜토를 해야돼? 어 근데 이게 진짜 대바데랑 비슷한 형식의 그 살인마 사람 이거 형태인데 진짜 이게 그래픽도 깔끔하고 잘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랜만이니까 약간 그래픽이 지금 봐도 나쁘지 않네 아 이래서 망했구나 적어도 소화기를 때리면 찍히는 그런거 좀 나와야되지 않나? 오 거미 씨발 존네 징그러 너무 거미같다 씨발 쥐를 누르면 쥐를 누르면 이 게임이 이렇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탈출구를 열어서 나가는 게임이었나? 이런게 이제 살인마들 함정으로 아마 이용될거에요 이런데 이제 살인마가 미리 함정같은거 설치해놓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의 특징은 이제 생존자가 살인마를 죽일 수가 있어 이런식으로 재료를 얻어 지금 다쳤네 살인마가 죽는데 저 헬멧을 어떻게 만들라는거야? 제작대가 따로 있는건가? 아 쥐? 알? 어 알이구나 어 이런식으로 장비를 만들수가 있어 잘 만들었죠 그죠? 계속 때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오오 땄다 얼마야? 34원? 존네 비싸네 귀엽네 근데 이런거는 있었던가? 벤트라구요? 너무 어두워 근데 빠딱까지 만들게 해주려나보다 오케이 만들수있나 뭐야 부족한데? 모임 아 설마 이거 만들란 소린가? 아 씨 빠따 만들고 싶은데 아 아 두개만 더 있으면 빠딴인데 어디 안 숨겨놨나? 화면 밝기 설정 안되냐구요? 이게 이 게임의 컨셉이라 근데 딱히 그거를 바꾸는거는 좀 아 아 아 아 뭐야 꽤 화력이 세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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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열어서 나가는거지 이거 들고 있을땐 오른쪽이 펀친가봐 아 저 징그러운것들 또 주먹엔 한방에 안죽네 아 저 아래에 보이는게 다 달아야지 어 뭐야 다 회복됐네 사람이다 아 내가 졸수도 있구나 음 감아주거나 하는건 없네요 트랩에 걸렸을때는 풀어주고 교정기냐 개 신기하네 음 이게 이제 아마 살인마들이 설치하는 함정인듯 아 걸렸다 뭐지 아무도 안도와주는거야? 어 됐다 시간이 지나면 나와지는구나 지랄맞게도 설치해놨네 이거 이러면 37 어 우와 지금 만들면 안되겠지? 뭔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왜그래 자 처먹어 저 앞에 애들 뒤지게 많은거 보이는데 일단 풀빛 채워 그 다음에 하나 만들어보자 뭐 무슨일 있겠냐 설마 와 오케이 나 준비됐어 뭐야 끝 끝 끝 한 발이 끝이네 아니 어이가 없네 시발 튜토가 꽤 길잖아 왜 망겜 수준이야 아니 이 게임 망겜은 아니야 잘 만들었는데 좀 행보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게 지금 DLC랍시고 나이트메어라는걸 3만원에 판단 말이에요 결국엔 같은 게임인데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스킬을 어휴 볼수 있나보다 이게 이제 좀 그게 아쉽지 오우야 저게 살인마에요 왜 가만히 있는진 모르겠는데 방금 방금 그걸 찍었어야 됐나 오 근데 약간 튜토 치고는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잘 만들었는데 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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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깨지고 들어왔는데 아 깨져 있구나 이거도 딱 먹을 것 같다고? 아 아 오 오 아 오 고으으ох 나 죽었어 근데 살았어 저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거를 이렇게 찌그란.. 피해가라는 건가? 저게 아마 게임을 할때는 저런 표시가 상냥하게 나와있지 않을거야 그니까 이 게임이 좋네 살인마가 너무 세다니까 그래서 좋아 살인마가 압도적으로 강해 아 이 장비 때문에 보이는거 아니냐고? 어? 그런가봐 아 그러네 약간 그런갑다 이 장비가 그 함정 위치를 알려주는가 보다 그러네요 오 이거 개사기네 이거 역시 주먹이 제일 세죠? 아 이거 왠지 살인마일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민간인데 존네 무섭게 생겼네 너 새벽에 흠흠 오랜만에 배 타러 갈래? 그 뭐야 시부즈 하러 갈래? 그거 뭐 새로 팩 하나 나왔던데? 할로윈이라고 미안해 나 체력 회복 아 아 미안해 아 이런 게임이다 흐흐은 헷헣 후 흠음 어 내가 저번에 했던 캐릭터가 그대로 남아 있네요 돈도 그렇고 근데 약간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남겨줬네 와 이 새끼들 나 진짜 좀 마음에 안드는게 한글 패치는 안해주면서 인게임 상점은 원화로 표시해줬네 진짜 싸가지가 없다라는 이게 좀 마음이 그렇네요 돈은 탐나지만 한글 패치는 하지 않겠다 마음에 드네 이래야지 일단은 이거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더라 그때 우리가 같은 방에서 어떻게 게임을 했지 방을 팠던 기억은 없는거 같기도 하고 호스트 파티 다섯명이면은 아 이게 살인마랑 생존자랑 같은 방에서 못하지 않았나 어 그랬나 와 이거 지금 돌린거 시청자지 지금 지금 살인마 걸린 사람 누구야? 건빵정령 저 사람이야? 아 미친 아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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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니 이거 개망 게임이네 아니 살인마가 돌리는 사람이 없었어 헤헤헤 뭐야 이거 잡음 인게임보이스에서 들리는 거죠 몰라 누구 소리지 지금 이거 소리 들려요 인게임보이스 푸시 푸시토크로 했는데 눌러서 말하기로 바꿨는데 모기님이시구나 이 소리 안들... 아 그러네 아 저 때문이었나 봐요 눌러서 말하기 한 번 더 눌러야 되네요 툭거리네 이거 동작 6명의 게임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좀 말이 안 된다 게임 약간 그렇게 그런 그 정도는 아닌데 이 게임 그 새로 나온 DLC로 갔나? 다? 근데 거기서도 평가보면 잡히는 사람이 없대요 지참하기 편해서 좋긴 하네요 야라야 너 목소리 너무 쥐 오줌만 해 내가 키우는데도 그렇네 새로운 DLC는 동접자 일곱명인데요 와 쩐다 진짜 실참 조정 게임입니다 야 야 야 이거 도브 어떻게 할래 어 저 메딕 갈게요 저 그럼 너 함정찾는거 하나에다가 저 어설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테크니션 할게요 뭐야 이거 대장님 대장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가자 여기 여기 함정 여기 앞에 함정 네 요거 함정 아 동료도 보이네요 네 동그랗게 보여요 하세님이 표시해 주시는 아 그래 진짜 야야 늦춰지지마 늦춰지지마 같이 다녀야 된다고 오케이 파밍 파밍 저기 앞에 함정 저기 앞에 함정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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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오케이 네 여기 함정 아니 이 살인마 새끼 함정을 여기저기 어디 언제 설치하셨대 하미 어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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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미였어 뒤에 뒤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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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나오지 않은 소리에요 새끼 거미 야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나이스요 뭐 소리난다 야 거미 못 쏜다 아 피다 피다신 분 있으면 제가 힐 해드릴게요 여기 함정 어 함정 함정 빨간색이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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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누가 죽는 소리 어 디스크 떨구신건가 어 뭐야 나 어떻게 해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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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가 눈뽕했어 눈뽕 레이더 레이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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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싸워 제가 뒤에서 뒤에서 힐 드릴게요 뒤에서 힐 드릴게요 덩죠 덩죠 ㅋ 흐하ㅋㅋ 으하핰 한 자 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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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저도 힐 좀요 이게 쿨타임이어가지고 대반의 살인마보다 불쌍하대 힐로 2명이면 거의 그냥 무한 힐 가능한데요 오케이 자 이거 디스크 넣으러 가야되거든요 올라갑시다 어? 여기다 함정 설치했다 어? 와아 못볼뻔 하세님이 말 안했어요 잠깐만 이거 디스크를 누가 들어주세요 좀 당장 안쓰는 사람이 도구 안쓰는 사람이 들어주세요 어? 뒤에 갑자기 함정 나왔어요 갑자기 뒤에서 함정 생겼어요 계속 함정 설치하는거 같아요 디스크 들었어요? 저거 안쓰는 사람이 들어주세요 디스크 갑시다 그 하러 갑시다 아! 그냥 한정에 더 기분이 좋겠네 어 여기 함정 함정 오 큰일 날뻔했다 근데 이게 노란색도 걸리는 건가? 아니요 빨간색이 되던데요 노란색이 아 노란색은 살인마가 대기 안 하는 함정인가 보네 네 대기하면 빨갛게 되나봐요 아 되네 되네 이제 두 개 더 해야 되네 아 rescued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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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다 어디 어디 떨어져 어디갔지 야 여기 여기 여기로 까야돼 떨어지만 안 돼 오오오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오 저 trabalh 뭐야 뭐야 눈뽕 There's no panic 지금 더 uninter티 이제 됐다 sin 디스크 가지 마 디스크 하핳 야 솔 떠나 솔 솔 떠나다 바리케이트 쳐놨어요 바리케이트 쳐놨어요 바리케이트 깨져요 부신다 부신다 오케이 이동하자 이동하자 디스크 가지러 가자 밑에인 것 같아요 밑에 밑에 어 깜짝이야 저에요 잡았습니다 오케이 아까 거기로 가야되요 저희 어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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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 여기 저저저 먹고싶어서 맛있어서 탐났어 못참죠 가자 가자 맛있는거 못참죠 아니 근데 이 게임 진짜 살인마가 강력했는데 개 호그 느낌 나왔네요 기본 살인마 하셔서 그런거 아니에요 저거 거미인가가 겁나 쎘었잖아요 그것도 기본 살인마야 거미랑 쇠사슬 든 애가 좀 쎘었죠 오 야 소리 떠난다 소리 떠난다 안해 안해 오 뒤에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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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기 대기 자 대기 하나 둘 짠 오케이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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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갈겨 뭐야 오 야 개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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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문 닫고 힐러 여기 두 명 다 있는데 안에 난리 저희 보이시나요 나 여기 힐좀 힐좀 어 아 문 닫고 들어 내가 문 닫고 들어갔어 갑시다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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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뒤뒤 자 하나 둘 대가격 오우야 파일 존나 빠지겠다 어우 악망이 찰지다 죽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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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이크 너무 찰지다 야 디스크는 빨리 이동해 이동해 디스크 하러 가 저희 힐러 두 명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면 인게임마이크로 바꿔야겠다 그러게요 어 멀리서도 다 말이 통하니까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애 오케이 다음 거 디스크 위치 떴네요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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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가지러 가자 다음 살인마 뭐 골랐을까 어 어 뭐야 뭐야 오어 아 하하하하 하하 죽겠는데 여기서 اغ 살인마 여기서 잡 tasked 이겼는데? 야 따라가 따라가 추적해 추적해 잡아요 잡아요 절대 놓지 않아 야 가자 디스크 가자 힐 좀 힐 좀 이 정도면 우리가 살인마인거 아니에요? 우리 세번이나 죽였는데 살인마는 살인을 못했는데 여태까지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원래 붙어도 살인마가 이기는데 함정 조심하세요 아니 아니 그때도 약간 저런 근접형 살인마는 약했어 붙어서 맞다히면 이기긴 했어 디스크 이쪽에 있어요 어허 어허 근데 그게 아직도 펫지가 안되면 저렇게 쓰레기가 돼버렸네 디스크 챙겨서자 사리마 너무 불쌍해 나 샷건 만들었어 샷건 있어 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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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깔리네 이제 다시 또 도끼 어 빡쳤다 빡쳤다 사리마 빡쳤다 어 여깄다 헤헤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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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힐줘 힐줘 힐조시맨 무한일 무한일 다음타자 버리는거같아 쥐어 쥐 어 사생님 죽었다 오 오 오 갑자기 다 죽는데 오우 오 뭐야 다 죽어 다 죽어 누가 이게 맞 무조건 맞딜 안하 아니 맞딜하면 무조건 지네요 어 와 와 아 아 기다릴 수 있구나 와 같이 갔다가 일단 살리죠 네 맞딜하면 지긴 하네요 아니 닫으시면 아리케치 설치하려고 흫 근데 약간 대바데같은 게임인데 여기 와서 지켜줘야돼 살려죽은거 아우 죽겠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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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살려줘야지 하아 오 근데 맞딜하면 오 지네? 오 얘는 더 위험해 더 위험해 얘는 어 지금 힐러가 없구나 2층으로도 나갈게 오 올라와요 올라와요 2층으로 나가자 2층으로 나가자 아 어 뒤에 발소리 개무섭 오 뒤에 온다 밑에에 밑에에 으아아아아아악 이거 젤 브레이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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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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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주세요 한 명이 더 있나 우리? 살릴 사람? 아니지 살아갈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힐러가 한 명 더 있어요 저는 저기 위에 있나봐요 멀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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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잠만 디스크 챙긴거지 갑시다 달려갈때도 따라가면서 힐이 돼요 힐이 돼요 내가 볼 땐 저기 살리는 데에서 지키고 있을 것 같거든 아예 허를 찔러서 우리 디스크 하러 갈래? 디스크요? 어디야? 일단 디스크가 더 가깝긴 해요 해봐 해봐 디스크 해봐 그러면은 그 그 지금 죽은 사람이 좀 아쉬워하지 않겠어요? 속상해하지 않겠어요? 글쎄 네 내가 눈뽕 한번 할테니까 그때 빠져나갑시다 여기로 그대로 나갈게요 그대로 이문으로 나갈거야 들어오면 여기여기 그대로 건너와 타들어와 타들어와 선생님 뒤에 함정 뒤에 함정 조심하세요 살리러 가자 가리케이트에 쓸모없을 줄 알았더니 인근이 쓸모있네 살리러 가는데 어디야 위치 저 저기 바깥에서 3층으로 와야돼요 여기여기 길 있는거 아냐? 여기도 계단 저거로 오면 안되겠는데 형 저거 진정 함정 왔어요? 안되네? 야 눌러 눌러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걸 또 걸리면 어떡해? 아니 덫으로 밀었어요 살인마가 스킬 있어서 아 가야 돼요 저희 일단 가 가 가 나가 나가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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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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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밀어가지고 덫으로 밀어버렸어 야 나 힐 좀 힐 좀 야래야 나 힐 좀 움직이시면 돼요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쇼... 나 살려줘 난 두부랑 미친 저희 1분 남았어요 시간 이거 문 열고 가야되요 어어 우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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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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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디야 어디? 문 열고 나가는데 어디야? 밑에 밑에 지하를 가야 되는데? 지하가 어딨지? 여긴다 여긴다 지하 여깄다 지하 찾았어 지하로 와 나 왔어 나 지하 왔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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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컴퓨터 해봐 누가 컴퓨터 해 아 죽겠다 홈트 했어요 홈트 했어요 다시 올라갈 때네 야 샷건 두 방 갈겠어 야 샷건 두 방 갈겠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13초 시간이 없다 와 저희가 싸우느라 시간을 너무 허비했나봐요 아 와 와 저긴데 눈앞인데 와 와 와 와 야 싸우느라 너무 시간을 허비했구나 와 재밌지 않냐 재밌지 이거 왜 망했지 게임 올해 고찌감 사림마가 초반에 너무 두들겨 받는게 좀 사림마 의견도 재밌어서 들어봐야 된다고요? 이거 퍽 찍으셨어요 하세님? 무슨 퍽 또 여기도 퍽 있어? 퍽 끼면 거미 한방에 죽어요 아 퍽 끼면 거미 한방에 죽어요 아 여기도 퍽이 있네 지금 보시고 있는 왼쪽에 있는 퍽이 거미가 한방에 죽는 퍽이고 오른쪽에 있는 어차피 두개 다 낄 수 있던데요 아 그래? 두개 다 낄 수 있던데요 또 또 소리가 이거 제가 인게임마이크만 키면 이러네요 인게임마이크는 눌러서 말하기 안되시나보네 알트를 누르면 눌러서 말하기가 되긴 하는데 알트를 누르면 눌러서 말하기가 되긴 하는데 이게 토글이에요 그거 오디오 세팅 들어가면 푸쉬투 토크 토글 있어요 어디 오디오 세팅이요? 네 오디오 세팅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 거에요 그거에요 아 이거구나 근데 인게임 마이크가 왜 안되는거 같지 자 지금 우리 파티라서 인게임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죠 아아 들리시나요? 디코 소리밖에 안들려요 아아 아까 모기님 그 소린 들렸는데 잡음소리는 들리는데 어? 인게임 들려요 지금 인게임 들려요? 지금 눌러서 말하기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거에요? 지금 눌러서 말하는 중이에요 그럼 모기님 인게임마이크 들리는데 스코스 제가 한번 나오게요 디코 제가 한번 잠깐 나가볼게요 네에 아 인게임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어 방금 한번 들리셨어요 제 말 들리나요? 어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더라 아 근데 이게 인게임마이크는 엄청 작다 못 써먹을.. 아 잠깐만 아 근데 이러면 아 근데 이러면 아 모기님 잡음이 왜이렇게 너무 큰데? 너무 큰데? 하하하하 잡음.. 잡음 미쳤는데? 잠만 내 말.. 내 말 들려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제 인게임마이크 들리나요? 네 들려요 오오 근데 잡음 방금은 저 아니에요 지금 모기님인거 같은데 아니 지금 나 아니야 모기님이라니까 모기님 지금 아예 이거 지금 눌러서 말하게 해놨는데 네 지금 모기님 눌러서 말하기를 안나고 있어요 지금 또 안나고 있다 모기님 말할때만 나요 지금 나요 지금 안나요 지금 안나요 하하하하 네 나요 하하하하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면 되겠네 하하하하 아 마이크 상태 너무 안좋고 그룹님 목소리 너무 작아요 근데 저요? 네 참교육 당하는거 아니야 우리? 아이디좀 디스코드 아이디좀 그걸로 맞춰주실래요? 흠 흠 흠 지스코드 아이디를 어 그 그 어 뭐야 아 또 또 건빵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튕겼어요 에? 에? 아니 튕기면 어떻게 해 이 양반아 한명이 없는게 얼마나 큰데 하하 큰일났구만 이거 이번엔 미션이 좀 다르네요 그러게 이번엔 디스크 하는게 아니네 크랭크를 작동시키라는데요 아 이거 지하인가 지하로 가보자 지하인가 본디요 어 지하다 지하다 아 이게 선점등이 있었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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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에 맛있는게 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 하하하하 흠 흑 아 아 흑 흑 내가 왔어 아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오우 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 죽었다 오오오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 아 죽겄다 한 명씩 크네 다 죽은 것 같은데 아 이거 힐러가 돌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야래 때문이야 슬러가 돌리고 있어서 막바이를 까으니까 졌어요 야래 대가리 박아 로딩이 덕이네 로딩이 덕이네 다 뚝 감았는데 돌리고 돌리고 노래 불렀어? 어? 어이가 없네 잘 봐 저 힐러인데 심지어 힐러인데 살인마로 한번 방 만들어 봐야지 음 음 어..그러네 내가 방장.. 살인마 방장일때는 5명 초대가 가능하네요 아니 이분들이 인게임 마이크를 안 끼면 안 끼면은 약간 그건데 생존자로 보이는데요 아닌가 아니아니 그냥 제가 마이크를 필요할 때만 킬게요 아니 아니 잡음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이제 현장감이 있으려면 인게임 마이크로 딱 소리지르는 것 같이 들려야 되는데 아 아 그게 아깝네 초대 안갔나요? 아니요 지금 콘넥팅중이에요 되게 오랜만이네 아 뭐야 살인마 꼴랑 이거밖에 없었나?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원래 딱 4개였어요 이래서 망했구나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살인마 개수가 하나도 안 늘어났네 와 적어도 두개라도 내주지 근데 근데 지금 사람 한 명을 더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초대했는데 맞아요 아 그래픽은 진짜 깔끔하긴 하다 얘랑 얘랑 얘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일단은 힘쟁이로 일단 한번 갑시다 어딨니 어딨니 저기있네 음 이케 허어우허허허헉 흐흐학허ci 흐이여 후우voll 야 좆 흐흐흐흐흔ㅎ흫ㅋ 오케에이 어 방금 아니 방금은 아니 방금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아 아 아 느려 아 아 아 아 이게 왜 이게 무슨 기술이야 이게 죽었다 아 아파요 죽었어요 어딨어 어딨어 일로와 여기 걸려 죽었네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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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근데 얘 느리다 저만 노려요 아저씨님 저 기차야? 이번 기차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 게임 끝났습니다 아야 아야 아 아 아 아 거기 똥구멍을 오 죽었어 아 아 죽었어 어 개빡 집중했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 부활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구나 7초 어 너무 긴거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저거 저 또 죽었어요 하세님이 네 한 명 없는게 크긴 하네요 와 얘 빠르다 아 거미 맞아요 바깥세상이다 바깥세상 바깥세상 애를 왜 공격을 안해 뭐야 얘 공격을 왜 안해 뭐야? 왜 그거 안했지? 왜 일반 공격을 안했지? 뒤로 뒤로 아 질기라 느린다 보다 아 내 머리 머리 먹방 뭐야 내 머리 일루와 일루와 여러 번 죽어보니 알겠는데요 죽을 때마다 쿨타임이 늘어나네요 살아나는 쿨타임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일루와... 일루오세요 하하하하 일루오세요 아 꼬락꼬락하죠 좋아 들어와 보라색은 뒤에 문 부서지는데요 헛 기술인 것 같아요 너가 나가고 닫아야지 문을 바보야 저랑 눈 마주쳐 저랑 눈 마주쳐 일로와 일로와 좋았다 좋았다 먹방 좋아 일로와 일로와 어디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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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돌리고 돌리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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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불 되셨는데요 영원히 고통받게 해주겠어 어디로 도망갔어 어디갔어 어딨어 죽이고 먹방하는거랑 먹방하는거랑 차이가 뭔가요 아 저 또다 저 새끼봐라 저거 또 돌릴라고 제가 많이 돌려놨거든요 좀만 돌리고 돌리고 하면 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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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있는 사람만 타는 작전으로 가죠 으아 나갔네 아아 으아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흫w 나이스 야아 이걸나갔네 아아 ㅋㅋ ㅋㅋ 몰라 한명 어디갔냐? 아 튕겼어 와 근데 거.. 아 잠깐만 아 이거 ㅋㅋ 계속 그렇게 죽이려던게 아닌데 ㅋㅋ ㅋㅋ 제가 찐따같은 캐릭터여서 그런거 같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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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진짜 와... 거미대박이죠 거미 너무 사기에요 ㅋㅋ 초반부터 거미를 조지으면 답도 없겠네 사람이 한명 부족해서 그랬을수도 있어요 아 거미 나오기 전에 튕겼어? 저 맨 처음에 튕겼어요 아 진짜? 네 처음부터 그냥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한명 더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온거지? 저에요 저 다시 들어왔어요 바로 갑니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드립니다 좀 쎄보이는 대로 해야지 약간 그리고 될수있으면 인게임마이크 써주는게 좋아요 그룹님 좋았어 어 들렀어요? 들렀어요 아 이게 원래 좀 더 방해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안돼가지고 이번에 안해본 살인마 하나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쇠사슬 가지고 하는 살인마인데 그것도 꿀재미일거에요 아마 아 이거 진짜 진짜 재밌는데 살인마를 왜 더 추가를 안해줬을까 시참으로 청자를 뚝가 패는 스트리머가 있다고요? 아니이이이이이 혹시 전기소리 들리세요 자금? 그럼 전 이미 게임마이크 안될거 같은데 이거 역시 애지 이거 하고 얘로 갑니다 아까 시청자가 했었는데 금방 죽어서 없어진 캐릭터였죠 얘가 근데 원래 그렇게 근접전하는 캐릭터가 아니여가지고 1층인가봐요 음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거 같아 짜자잔 저도 이제 이 게임에 유저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라서 어 더있다 위로 올라가야돼 위로 올라가야돼 여기에 위에 위에 도망가셨다 아셋네임 도망가셨다 도도도도도 도도도 도도 하하 하하 하핳 하핳 이런식으로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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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하핳 하핳 그 동그란 거 쓰는 거 그거 놔요 놔줘 그쪽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함정에 숨어 있다가 저 디스크로 하면 까비 다음을 기약하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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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우리 팀 좋아요 우리 팀 이대로 프로 데뷔해도 되겠어요 네 다구리 나간다 오 디스크 넣었어요 그러게 뚝가 많네요 애매하잖아 까깝다 선생님 우리 보고 있나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요 행복해 보이잖아 어 이게 안 닿았다고? 어이가 없네 뒤에 안 보는 게 더 전화 될 수도 있어 지스크 얻었어요 지스크 얻었어요 단체 으매하하하하 으허어 저 봤어요 저 봤어요 으휴 으thirds 고요 눈 마주 쳤어요 firmly ㅋㅋㅋㅋㅋㅋ 와 근데 얘 너무 살인마를 내가 능동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건가? 계속 얘 하나만 해야되네 긴급탈출.. 긴급탈출 썼어요 와.. 힘들다 힘들어 빡세 빡세 쉬운 살인마 아니다 얘 흐흐흐흐흐흐흐흐하 넘어가면 또 살릴 수 있어요 저 일단 천재 해커 하고 있어요 아 자식들 봐라 아 탈출하겠는데 어 너무 어렵다 난이도가 꽤 있다 뭐야 여기 하세님 여기 계시네 와 이기야 일단 진행 일단 진행 똑똑한 애가 있어 일단 진행 똑똑한 애가 있다 와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함정이 없어 일단 천재에 커 안 돼에에에에에 안 돼에에에에 2위 과연 스윙 반구아니고요 어이 빡세네 하... 와 근데 여기 괜찮다 나갔겠지 근데? 네 야 야 야 인성질환해 인성 인성질환해 일단 진행해도 될까 와 와 아 아 네 넘어가면 바뀌는지는 모르겠 뒤졌다 거미의 시 시크릿 시크릿 라이브러리 여기 아니였어 여기 아니였어 여기 아니였어 여기 아니였어 저기가 아니였어 산 사람은 살아요 산 사람은 살아요 하하하하 으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성게 뚱뚱해서 입막혀 아 아이억회 나가요 와아 빨리 나가요 와아 마지막에 거미가 심한 건 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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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미가 어디야 아아 어떻게 뭐 아니 아 갈고리 존나 구댕이야 진짜 근데 아 쇳파이프로 때릴 때 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 아아 갈고리 존나 와아 아니 근데 그래도 갈고리가 또 함정에서 그거 해가지고 나쁘진 않았는데 거미가 좀 거미가 적폐요 진짜 와아 거미가 적폐긴 하다 아 공속이면 뭔가 빠지는게 없네 얘가 적폐 아니요 체인지는 안합니다 자주 참여하시는 위주로 그냥 하려구요 와아 어 어 들려 어 된다 음 첫번째 거 잘 쓰는 사람은 진짜 무섭겠다고 첫번째 거 갈고리? 갈고리를 원래 어떻게 써야되냐면 높은 데에서 이제 목을 틀어매갖고 이제 그렇게 해야되는데 방금은 너무 다 건물 안에 있는 맵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 갈고리를 잘 써보고 싶은데 아 여기 통나무 맵이네 오호 여기 너무 함정이 많던데요 기차랑 성리를 야 스카우트 해보 어? 제가 메카닉 빠따 빠따 원툴맨 뭐 별로에요? 아 일단 이거 아직 안보여준 도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가보죠 도끼 드네 어디로 가 아 시작 시작하면 열리나봐요 도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어 함정 위에 왔어요 도끼 도끼 아 또 나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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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도끼 도끼 아 내 머리 도끼 도끼 어 잡았다 잡았다 아 아니네 사라졌네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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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님 계피 하세님 계피 하세님 실명 하세님 실명 일단 내려가서 살려드릴게요 네 하세님 안 돼 안 돼 안 돼 이속도 느리고 공속도 느리고 데미지도 데미지는 좋아 데미지 대가리 찢는 데미는 있는데 눈뽕에 아주 그냥 당해버렸네요 미션을 하러 가야됩니다 어 플래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플래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털에 눕을 묻더라구요 네 포이즈 여기도 아 여기 또 빨간 상자는 열지 마세요 빨간 상자 안돼 뭐 아 언제 왔어 여기까지 와 이거 아 말이 안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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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죽어 막았는데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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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함정이 없어 팔팔팔팔 누가 삐에 삐에 그래요 어 앞에 있어요 아 끝까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다 앞에 핸들과 그레텔 아 진짜 죽나 아 개빡세다 얘 열트랩 조심하세요 이거 내려가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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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어요 어허 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어? 풀렸어요 저 하하하하하하 와 개빡세 저쪽인데 어디로 가야되지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끝에서 내려 여기 끝에서 내려 내려가는 여기로 내려가 끝에서 내려가 와 이게 왜 바로 끊어지냐고 아니 하하하하 진짜 어이가 없네 목 매달아 죽여야되는거 아닌감 누가 괴로워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내가 괴로워하는 소리다 번쩍이 두개 아 진짜 에반데 사장님 거긴 사장님 거긴 사장님 거긴 아 이거 참 힘드네 와 진짜 말도 안 돼 헬로우 와 이게 또 안걸려 야 진짜 개쓰레기다 얘 개쓰레기 개쓰레기 기어들었어요 아 아 아 이거 버트 연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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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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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까지 걸려? 아니 사림마도 고통스러워 독가 독가스 전문가가 독 독가스를 힘들어 한번 어떡해 쁙 sorte 건riers 하 nothing disappointment sociedad 노 Duke 노 마이크 바뀐 킹 불리 increased roller 크레이드pload 저만 남았나요? 아 끝났다 결국 뭐야 다 죽었어? 어? 외전멸? 뭐야 으잉? 다 튕겼나? 콤피는 튕겼나부터 네 뭐야 뭐야 아니 언제 왜 왜? 왜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다 점멸려? 그 한 분 마지막에 끄셨잖아요 그거보고 이제 샷건으로 쏴죽이려고 갔는데 떨어지는 그 구간에 그 구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죽고 그 뒤에서 저를 킬해주러 따라보시던 한 분도 같이 사이좋게 아니 저 이번에 아무것도 안했는데 절 절이 다 튕겼는데 아니 저 거미 한 번 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첨우하게 가시면 어떡해요 하하하하하하하 힐 하러 따라갔는데 아니 샷건 딱 만들고 이제 좋아 뒤졌다 하고 이제 점프했는데 거기가 구덩이 왔어요 뒤졌다 내가 하하하하하하 아니 투 투 그거 플래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개꼬리던데요 아 오프로 오피인가요? 아니 디스코드까지 하면서 투 약간 플래시는 좀 하하하하 아 좀 선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쌍라이트는 좀 그래 쌍라이트 하하하하 원라이트로 할게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번판 나 개못했는데 오히려 이번판을 다 죽였네 하하하하 바보짓 하셔서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그게 구덩이가 안 보인다니까요 어두워서 거미줄로 이렇게 또 덮여있고 저 이번에 안 봐주고 바로 거미로 갑니다 거미 쌉캐리 갑니다 원래 이번에 생존자 하려고 그랬는데 거미 못한 게 너무 아쉬워 이 게임은 오늘 아니면 다신 할 수가 없죠 동접자 여섯 명을 자랑하는 슈퍼 갓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는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망한 거에요 맞다 맞지? 이건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망한 거야 이 게임은 충분히 재밌는 게임인데 이건 아 멀리도 불가실네 다단한 거 틀에봄 잘 살펴야 될게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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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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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범위? 앞에 설치돼요 함정 핸젤이 그레텔 하시는 중 핸젤이 그레텔 하시는 중 앞에 있어요 으아아아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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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히백잉 일단 왜 안맞아요 요기 어디일? 나는 거미야 이 자식아 안돼 안돼 저만 열심히 때리고 있었나 봐요 사라지셨다 흐흐흐 개인주의야 흐흐 위에 구하는거 떴어요 흐흐흐 오우 와르르 소리 흐흐흫 흐흫 여러분 여러분 흐흐흐 어? 여기 어 거미 있으며 쌍오를 시간 앞에 으아아아 흐하하하 킹러븐은 제 머리 뜯겼다는 뜻이에요 아 아깝다 거미 너무 재밌고요 아 잡았다 아 잡았는데 와 이거 진짜 개운 좋았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개 아깝네 와 진짜 뭐 쌍라이트 빼야되요 그루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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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도 힘들어 하네 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 아 아 쌍라이트네 아 씨 아 아 라이트 너무 많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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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아 진짜 아 가세님 더러워요 아 좋아 힐러를 잡자 와 즉 즉사네 힐러를 잡아야 돼 죽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저거 못 빠져나가요 아니 도쿨이고 도쿨이고 굳는거 하면 절대 못 빠져나가 아니 나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왜 걸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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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딱 돼 위에 있나 뭐야 일어났는데 아 진짜 아 아 진짜 뭐야 나가려는건가? 안살려 안살려 열게요 3G 뒤에 왔어요 빠왔다 빠왔다 빼야되요 안돼 빠왔다 하고 없네요 팔리는것도 빠르고 슥톱도가 엄청나다 아 왜 안걸리는거야 그렇지 한정판이 졌어 내 눈앞에 내가 아 뒤에 뒤에 더러운소리나요 더러운소리나요 엄마 끝인가 정말 차가워져요 아 진짜 쌍라이트 쌍라이트가 그거긴 하다 변수긴 하다 나한테는 역같지만 생존자들한테는 유일한 희망이네 진짜 진짜 아 나이스요 앞에 함정 셀수 되겠죠 앞에 커밍 떴어요 밑에서 올라와요 밑에서 올라와요 서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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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혼자 그랬나보네 나를 무시하면 안되지 그런가봐요 거기 아래 낭떠러지같은데가 그거였어요 와 또 살렸네 와 아니 저놈의 사람은 죽여도 죽여도 후레쉬가 계속 있어 쌍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라이트 존내많은거 아님? 로고님도 살렸어요 그리님의 주인공이 여성도 죽여 치많의 자체성을 죽여 그 자체성을 죽여 네 그 자체성을 죽여 지내던 가사 그 자체성을 죽여 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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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2,000원에 샀으니까 8,000원에 샀는데 8,000원에 샀는데 8,000원에 샀는데 아니, 톱날매비구나 좋아, 이번에는 탈출을 목표로 10,000원에 샀는데 뒤졌다. 뒤졌다. 아주 눈을 썩게 만들겠어. 야, 콤피. 야, 콤피야. 헤드셋은 켜놓으면 어떡해. 나가, 꺼져.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그걸 보셨네. 내가 내보내야지. 사기꾼 새끼 저거. 악랄한 짓 하는 거 봐. 사프라는 거 봐. 난 뒤졌다.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다. 아주 그냥 각을 주지 말아야 돼. 아주 그냥. 감정 엄청 까시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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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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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오, 가스 나 살려줘야 돼. 오, 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드릴. 뒤에, 뒤에, 뒤에. 나이스, 찰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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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함정 밟았어. 오, 악. 으악. 안 돼. 아니, 찰칵 어디 있어? 하나 더. 아니, 우리 찰칵이 뭐 한 거야. 뭐야. 오, 뭐야 잡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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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유롭게 잘 다루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무서워라 뚱뚱보 소리 뒤에 뚱뚱보 소리 뚱뚱보 소리 오케이 뒤에 뚱뚱보 뒤에 뚱뚱보 오케이 뒤에 뚱뚱보 실패 ㅋ 저희 문 열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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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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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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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야 사로 근데 아무도 안 뭉치는데요 오 찰칵 오케 찰칵 좋아 전기 지지등 찰칵 나이스 어 눈감고 공격한다 에그 문 왜 아무도 안 열어 문 열어 문 문만 때려야 문쪽만 때리고 있어 너 미션 하러 가야겠 아 이거 개손해요 한명 살리다가 두명 다 두명 길거야 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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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개똥망 아 저거 사람 살리는거 있어 나가는게 아니라 네네 네 초록색이 살리는거에요 파란색이 미션 문은 이미 제가 방금 열어놨 감사합니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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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도망와 아 제가 마이크가 안되니까 서로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제가 문 열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면서 최대한 최대한 유인하면 안되는데 히히 이 룰이 다 만들어理 aina iht 기차 조심 쓰여대요 요 мол 야 나 힐 Vit 힐 뒤딤내믈 기차 조심하셔야되요 어 왔다 야 나 힐좀 줘 힐좀 제가 드릴게요 아이씨 새끼거미 새끼거미 어 새끼거미가 저 죽였어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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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아 근데 죽겠다아 자 죽어요 이게 됐다 호우 오 뒤 온다 으아 시원 온다 무서워 으아 시원 갑니다 오오 오! 으아! 아핫, 안돼안돼, 안 돼 весьмуasonable , 하하핫. 희아, 스캐들 쿨타임 디지게 빨리 노네, 와. 왕 썼리러 가야지. 야 살리겠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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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거 좋다 어 뭐야 거기뭐야 오 빨리 가야겠는데? 뒤에 왔는데? 나야 나야? 나 살아나는거야? 네 안녕히 가세요 바로 온거 아니야? 오 나 간다 안녕히 계세요라니 오 오 오 야 저 돼지 치마 돼지 운다 날아와 거기 트랩 막 설치되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소리를 질러주세요 야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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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 퀘스트 어디 야 어디 어디 어디야 오 저쪽에 계신데 하고 계신데 적도 부숴졌어 한 번 해주네 거기 안돼요 거기 안돼요 우와 아고 멀리 가셨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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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안갑니다 지붕 지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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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붕이야 왜요? 나 살수있어? 나 그리로 가면 살아? 무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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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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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가 가 가.. 이 걸 살아났네 와 오 오 오 오 오 안되 안돼 Faste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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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X 주변에 아무도 없어 저 힐.. 저 힐 점유 힐 점유 어? 열렸다 열렸다 이거 타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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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없어.. 격하.. 으하하하 가림바가 났어요 저 빠졌다 들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피 얼마에요 지금? 빠테의 맛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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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점프가 안돼 그거 수그려서 가면 더 안밟아요 되겠냐 그게? 이게 뭐야 세.. 잘 써봐요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아이고 이거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냥 거의 난도질을 당했네 그 벗기 찾으면 됩니다 그 벗기 찾으세요 하하하하 일대학교 하나도 찾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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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그래서 그래서 뒤에 문 닫고 해 문 닫고 살인마가 너무 빨라 아니 저 살인마로 이거 올킬을 해버리네 근데 우리 한명 부족한거야 지금? 한명이 또 안보인다 할때마다 한명이 튕겨 아 왜냐면 자기 또 죽어 자기 제외한 네명이니까 다섯명 있다봐요 와 올킬다니 아니 근데 후레쉬를 마이크 없는 애가 드니까 타이밍으로 서로 못맞추겠어 같이 써버리잖아 자꾸 아 재밌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유바 유바 얘들아 ㅇㅈ 왼이